문체부가 축구협회의 감사 결과 중간보고가 있었는데 이 중간보고에서 중점이 된 사항은 홍명보 감독이 그러면 절차적인 문제가 있을 때 이 감사 결과에 따라서 나가는 거냐 아니냐였잖아요 그런데 일단 문체부에서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홍명보 감독에게 재신임을 권고를 하게 될 텐데 권고 정도로 이제 강제성은 없다 왜냐하면 협회는 독립성이 존중되어야 되는 기관이라서 자율적으로 이 내용을 반영해서 스스로 흠을 바로 잡아야 되는 곳이다 그리고 이제 홍명보 감독의 거취에 대해서도 홍명보 감독이 현재 하자가 발생을 했다 감독이 선임되는 과정에서 이거는 문체부가 묵과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동시에 협회의 독립선도 존중받아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일단은 자율적으로 판단하길 기대해야 되는 상황이다 어제부터 이 내용이 나오기 전에 이미 몇 번 이야기가 나왔어요 홍명보 감독의 사퇴 요구는 이번에 안 하는 게 아니라 할 수가 없다 왜 그러냐? 문체부 관계자가 홍명보 감독의 교체나 사퇴를 요구하기가 힘든 이유 왜냐하면 축구협회는 문체부의 감사 대상입니다 이 감사 대상이라는 건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10억 원 이상의 재정 지원을 받는 공직 유관 기관 단체인데 감사의 뜻은 감독 및 검사입니다 그래서 축구협회에 문제가 있다면 일을 살피고 단속하는 것에서 끝이 나야 됩니다 여기에 더 개입해서 국가가 대표팀 감독의 자리를 좌지우지하기는 힘들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피파의 규정에도 축구협회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업무를 보장받아야 한다 제3자의 간섭을 받아야 해서는 안 된다 어떠한 형태의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 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얘기냐면 홍명보 감독의 지금 절차상의 문제가 분명히 있지만 지금 문체부 감사 결과에 의해서 강제성을 발휘해서 홍명보 감독을 지금 당장 끌어내기는 어렵다 그래서 자정작용이 필요하다 그리고 자율적으로 판단하길 기대한다 계속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율적으로 판단하길 기대한다 물론 아직까지는 중간 발표이기 때문에 오늘 브리핑에서도 얘기가 나온 게 10월 달에 국정감사가 다 완료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종합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걸 취하겠다 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중간 발표 상황에서 조치를 당장 취할 수 있는 건 없다 근데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엮여있기 때문에 홍명보 감독의 감독 선임 절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오늘 뭐 보조금에 대한 얘기도 나왔어요 근데 국가 보조금을 잘못 썼다는 얘기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지금 문제가 그 섞여있는 상태라서 그 문제가 다 완료가 되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 쪽으로 하겠다 요런 얘기인데 어쨌든 오늘 내용의 의의는 기본적으로는 홍명보 감독의 절차가 그동안은 여러 가지 얘기가 오갔잖아요 홍명보 감독이 절차가 문제가 있다 축구협회는 문제가 없다 였는데 국가기관에서 매우 오피셜하게 결론을 내려준 거죠 홍명보 감독의 감독 선임은 문제가 있는 선임이었다 이게 일단은 오늘 그 중간 발표에 가장 큰 의미인 것 같거든요 이거를 뭐 우리가 절차가 잘못됐다 어떻다 막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했었는데 공식적으로 확인을 한 거죠 중간에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아 이거는 확실하게 문제가 있는 홍명보 감독은 제대로 선임이 된 감독이 아니다 라고 오피셜을 내린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이제 중요한 포인트였고 어떤 거였냐면 일단 그 이제 브리핑 자료만 봐도 축구협회는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 관련한 모든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준수했다고 주장을 했지만 두 가지입니다 감독 선임 때는 클린스만 감독 선임 때는 전력강화위원회의 기능이 무력화가 되어 있었고 전력강화위원이 해야 할 감독 후보자 면접을 정몽규 회장이 진행을 했고요 이사회 선임 절차를 누락을 했습니다 홍명보 감독 선임 시에는 권한이 없는 이임생 이사가 최종 감독을 추천을 했고요 면접 과정이 불투명 불공정했고요 감독 내정 발표 후에 형식적으로 이사회에서 서면 결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허위 반박 자료와 보도 설명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이걸 이제 그 브리핑 자료로 오피셜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오늘 짤막하게 좀 요약을 하면 어떤 거냐면 최종적인 감사 결과는 10월 말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제 현재 이 감독 선임에 대한 문제는 국민적인 관심이 크기 때문에 먼저 중간 결과를 발표하는 거다 그래서 아직 끝이 아니라 결과에 대한 처분 요구가 10월 말에 종합적으로 있을 예정이다 그러니까 지금 섣불리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애초에 중간이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클린스만 감독 선임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팀 감독 선임에 대한 감사 결과는 클린스만부터 시작이 됐는데 전력강화위원회가 재기능을 못하도록 협회에서 무력화를 시켰다 이것도 이제 얘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전력강화위원회가 클린스만 감독이 선임될 때 문제가 있었냐 없었냐 그리고 오늘 이 브리핑에서 지적을 한 게 뭐냐면 축구협회가 거짓말로 대응을 했다는 거죠 명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축구협회가 내놓은 반박 자료가 축구협회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어요 이거를 또 오늘 브리핑을 듣고 삭제할진 모르겠지만 국가대표팀 선임 과정 보도에 대한 대한축구협회의 반박이라고 써놨고 내려보면 클린스만 감독 선임 당시에 전력강화위원회가 아무런 역할도 못했다 라는 주장에 대해서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밀러 위원장이 위원회를 이끌었고 위원장이 위원회와 후보자를 추력하고 복수의 후보자를 상대로 화상면접을 진행하고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협회에게 이런 모든 것들이 전달되고 회장에게 보고됐습니다 절차가 딱 완벽했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밀러 위원장과 축구협회는 감사 결과 전력강화위원회가 구성이 되기도 전에 먼저 후보자 명단을 작성하고 에이전트를 통해 접촉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후보자 명단을 클린스만 감독이 선임 될 때 전력강화위원회가 모여서 후보자를 지금처럼 얘기를 하고 추천을 하고 이게 있어야 되는데 전력강화위원회를 뽑기도 전에 후보자 명단을 만들고 에이전트를 통해서 접촉을 했대요 아주 큰 문제죠 그리고 첫 번째 회의에서 전력강화위원회가 구성된 다음에 위원회의 권한을 밀러 위원장에게 위임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이게 또 문제죠 아까 이제 그 축구협회가 내놓은 반박 자료에는 위원장이 이끌었다 라고 돼 있는데 이 이끌었다는 말이 잘못된 말인 게 전력강화위원회를 뽑은 다음에 애초에 뽑기도 전에 감독 목록을 만들고 에이전트랑 만났었고 그리고 전력강화위원들을 뽑은 다음에는 첫 번째 회의에서 밀러 위원장에게 모든 권한을 넘겨라 라고 강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강제를 한 첫 번째 회의 다음에 두 번째로 모인 회의가 클린스만 감독 선임 통보였어요 전력강화위원회 폭로 이런 식으로 막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밀러 위원장이 독일의 매체와 이야기한 거 그런 걸 보면서 였는데 이게 오피셜로 나온 거죠 모든 이 자료들을 확보해서 보니까 아 클린스만 감독 때는 우리 축구협회가 클린스만 감독을 이제 뽑을 때 전력강화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뽑았다 확실해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두 번째 문제는 추천 권한이 없는 정몽규 회장이 클린스만 감독과 그 두 명의 후보 클린스만을 포함한 후보에 대한 면접을 진행을 했는데 이거는 전력강화위원회 기능을 무시하고 전강위 위원들을 배제를 했다 일단은 밀러 위원장이 단독으로 면접도 단독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클린스만을 포함한 최종 1순위 2순위 면접을 정몽규 회장이 직접 했습니다 아까 이 반박자료에 밀러 위원장이 진행했다고 써있는데 그게 아니라 정몽규 회장이 권한이 없는데 직접 만나서 면접을 진행한 다음에 클린스만을 뽑았다는 거예요 정몽규 회장이 이게 오피셜로 나온 겁니다 정몽규가 클린스만을 뽑았다 그래서 축구협회가 처음에는 문제가 제기되기 전에는 복수의 외국인 감독과 면접을 했다고 하다가 이런 문제를 제기를 했더니 갑자기 말을 바뀌어서 아 그 정몽규 회장이 그 만난 거는 면접이 아니라 의견을 청취한 거였습니다 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정몽규 회장이 직접 면접을 봤었는데 그것을 문제를 제기하니까 아 그거는 면접이 아니었고요 사실은 의견을 청취했던 거였습니다 라고 말을 바꿨대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사회 선임 절차가 누락이 됐습니다 감독을 이사회가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제까지 관행적으로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절차를 누락했습니다 그러니까 감독을 선임할 때 전력강화위원회가 추천을 하고 이사회가 선임을 하잖아요 올려서 근데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감독 면접도 정몽규 회장이 보고 전력강화위원들도 뽑기도 전에 감독 목록을 만들어서 이미 선임을 하고 그리고 이사회를 거쳐서 선임이 돼야 되는데 정몽규 회장이 봤으니까 그냥 선임 완료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클린스만 감독 선임 때 이미 정몽규 회장은 절차를 지키지 않은 잘못을 저질렀다 오피셜로 나온 거고요 홍명부 감독 때는 문제가 첫 번째 규정상 권한이 없는 이임생 기술이사가 최종 후보 3인에 대해서 면접을 하고 추천을 했다고 합니다 이임생 이사는 전력강화위원회 구성원이 아니고요 위원장으로 위촉된 바 없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임시회의에서 11차 회의입니다 권한을 위임받은 것도 아닙니다 협회 규정상 감독 추천 권한이 없습니다 회장과 부회장으로부터 권한을 받은 다음에 지시받았다는 이유로 이임생 이사가 진행했습니다 이것도 오피셜이 나온 거죠 중간에 이제 어떤 얘기가 있냐면 기자들의 질문을 받을 때 감사하는 동안 확인을 한 게 있어요 지금까지 공개가 되지 않았던 거 11차 임시회의 그 임시회의의 녹화본을 봤다고 합니다 판단한 결과예요 근데 그 판단한 결과 이임생 이사는 권한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 녹화 그 회의를 보니까 그리고 지금 축구협회는 이임생 이사에게 면접 그리고 감독의 추천권을 줬다고 주장을 하지만 영상 녹화를 확인을 했더니 면접을 보는 것은 오케이 랬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감독들을 만나고 와라 근데 감독을 추천하는 건 우리랑 얘기를 한 다음에 추천을 하자 이거였던 거예요 직접 심지어 논의를 한 다음에 정하겠다고 직접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임생 이사가 그러니까 이거는 이임생 이사가 권한이 없었다는 것이 확실하게 오피셜로 나온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불투명성 불공정성 입니다 두 번째는 이임생 이사가 홍명보 감독을 만날 때 이 과정이 다른 외국인 후보자와 달랐습니다 사전 인터뷰 질문지 참관인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기다리다가 면접을 진행하다가 감독직을 요청하는 등 상식적인 면접이 아닙니다 실제 면접이 이루어졌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이 일단 웃긴 게 면접을 진행하던 중에 감독직을 요청을 했대요 그러니까 면접을 끝나고 나서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이게 아니라 면접을 진행하다가 감독직 해주세요 라고 갑자기 요청을 했다 중간에 그리고 혹여나 공정성에 대한 문제 때문에 함께 해야 되는 참관인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투명 불공정성에 의해서 홍명보 감독이 선임된 것이 이임생 이사가 만났던 그 자리에서도 오피셜하게 문제가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홍명보 감독을 강제로 끌어내리거나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홍명보 감독을 끌어내릴 수는 없지만 협회가 독립적인 기관이니까 그런데 감사를 해보니까 이 절차에는 홍명보 감독이 선임되면 안 되는 이유들이 밝혀졌다 이사회 선임 권한 문제 관행적으로 이 절차를 계속 누락해오던 축구협회가 5월 임시감독 선임 당시에 비판이 나오니까 이사회를 열어서 임시감독 선임을 추인을 했습니다 이런 축구협회의 입장이 다시 변경이 돼서 홍명보 감독 당시에는 이사회가 서면 결의만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축구협회는 전력강압위원회는 감독 후보를 이사회에 추천하는 역할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축구협회는 상황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규정을 다르게 해석을 하더라 그래서 일부 이사가 유감을 밝히고 정식으로 이사회 회부를 해달라라는 요청도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추천을 해서 전력강압위원회가 이사회가 추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올려서 추천을 받아서 확정을 지어야 되는데 서면 결의만 했대요 그래서 일부 이사들도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이사회를 다시 열어서 이사회 회부를 해달라라는 요청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회를 거쳐서 선임되는 과정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 때도 그렇고 홍명보 감독 때도 그렇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문제가 지금 중간 감사 결과 보고인데 아직 완료가 된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중간까지만 와도 이런 문제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축구협회가 거짓으로 언론에 대한 내용에 반박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클린스만 감독 선임 당시에 전력강화위원회가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여기에 축구협회가 밀러 위원장의 역할에 대해 설명을 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아까 보여드렸던 요거예요 밀러 위원장이 위원회를 이끌었다 였는데 사실은 정몽규 회장이 면접도 보고 확정도 하고 이런 일들을 정몽규 회장이 했었다 사실과 다르죠 반박 자료가 축구팬들한테 보여준 이 자료가 그리고 홍명부 감독 선임 과정 감독 선임 과정을 설명드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그리고 이제 Q&A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을 설명드립니다 감독 선임 과정 Q&A 이 두 가지 자료를 통해서 협회가 보도자료를 배포를 했지만 사실과 달랐습니다 예를 들면 홍명부 감독이 단독으로 최다 추천을 받은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지만 감사 결과 다른 외국인 감독 박은호입니다 박은호 감독과 공동 1등이었습니다 여러 오류가 있는 감독 선임 설명문이었습니다 또 여기에 어떤 게 있냐면 축구협회가 계속 말을 바꾸고 있다 통상 11차 회의라고 불리는 온라인 임시회의 이 임시회의가 문제가 되니까 축구협회는 10차 회의 당시에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이 위임받은 권한을 사임 후에 이임생 이사가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정혜성 위원장은 정작 축구협회에 후속 조치를 요청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정혜성 위원장이 내가 이 결정한 여기까지의 지금 상황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을 해주세요 이것을 마무리해주세요 라고 했던 후속 조치를 애초에 요청한 사실조차 없대요 정혜성 위원장이 위임받은 권한을 협회에 다시금 위임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하더라도 전력강화위원회가 이 권한을 위원장에게 줬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규정 및 절차를 위반한 점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오피셜하게 일단 나왔어요 오피셜하게 뭐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기본적으로는 현재 상태에서 문체부가 홍명보 감독을 억지로 끌어내리거나 억지로 이게 물러나게 하거나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럴 수 없다 다만 정몽규 회장이 클린스만 감독 선임 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정황을 발견해서 오피셜이 나왔습니다 정몽규 회장이 클린스만을 뽑았다 사실이 된 거고요 오늘 이제 감사 결과니까 중간 결과지만 그리고 홍명보 감독이 잘못된 절차에 의해서 뽑혔다 이임생 이사가 권한이 없이 홍명보 감독을 뽑았다 라는 게 오피셜로 확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뭐 홍명보 감독이 10차 회의록 문제없습니다 나는 정당하게 뽑혔습니다 이임생 이사가 저는 제 명예를 걸고 오피셜하게 정확하게 절차에 문제없이 홍명보 감독을 뽑았습니다 이게 거짓말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더해서 아직 그 감사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게 또 있냐면 천안종합센터 문체부 허락 없이 600억의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었다 감사가 진행 중이고요 보조금에 대해서도 위반된 내용을 지금 발견을 많이 했다 보조금을 받았는데 그 명목으로 쓴 게 아니라 다른 명목으로 쓴 게 발견이 돼서 추가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일부 피트니스 코치가 자격이 부족한데 축구협회에 고용되어 있다는 것도 확인했다 부적절한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라고 오피셜로 우리 국가기관이 얘기를 한 거죠 지금 당장 홍명보 감독을 뭐 끌어내린다 이렇게까지는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오늘 뭐 홍명보 감독의 선임이 취소가 됐습니다 홍명보 감독의 계약이 무효가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없고 그리고 애초에 이 축구협회라는 곳이 아주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강제적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오늘 이 중간 감사의 의미는 홍명보 선임된 것에 문제가 있다 클린스만 감독 선임할 때 클린스만 감독도 선임되는 감독이면 안 되고 정몽규 회장이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실도 오피셜로 사실로 확인이 됐습니다 나중에 국정감사가 끝나고 나서 종합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겠다 조치에 대한 거는 이랬으니까 그때 가서는 이제 문체부가 할 수 있는 그 조치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를 찾아보겠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이제 뭐 홍명보 감독을 당장 끌어내리는 그런 강제성을 보여주긴 힘드니까 어떤 루트로 다른 루트로 어떻게 압박을 주고 어떻게 이제 홍명보 감독을 끌어내리는 그런 과정을 가져갈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국정감사가 끝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얘기를 할 거고 지금 당장은 할 수 없다 10월 초인데 10월 말이 감사 종료니까 강제성이 없다 지금 당장 할지라도 그 이제 축구협회에 내 있는 사람들이 그 어떤 사람이 홍명보 감독을 정식 감독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할 것이냐 뭐 리더십 카리스마 팀 관리 능력 이런 거는 한 번에 날라간 거죠 애초에 그리고 홍명보 감독이 만약에 이 본인이 잘못 선임됐다는 걸 뭐 억울하다고 그랬잖아요 당장 이틀 전이었죠 이틀 전에 나는 억울하다 나는 분명히 정당하다고 들었는데 억울하다 결과가 나온 겁니다 당신은 정당하지 않은 감독입니다 결과가 나온 거예요 사실로 경기장에 있든 경기장 밖에 있든 사람들을 만날 때 이제는 확실해진 거죠 모든 사람이 홍명보 감독을 정식 감독 제대로 된 감독으로 보지 않을 거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홍명보 감독이 스스로 내려오는 것을 지금은 기대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스스로 내려오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 감사를 통해서 홍명보 감독이 뭐 이런 문제를 또 찾으려면 계속 가는 거예요 과거로 예를 들면 홍명보 감독이 전무 시절에 어떤 문제가 있었나 또 어떤 문제가 있었나 다른 방법을 또 찾고 그런 것들을 또 남은 기간 동안 계속 살펴보지 않을까 홍명보 감독 이 선임 과정에 대한 잘못된 절차를 파헤치는 그 역할을 지금 문체부에서 한 거고 강제성을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외부에서 이 독립적인 기관을 두고 외부에서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최대치까지는 지금 한 상태다 그것에 일단 의의가 있다 홍명보 감독은 아예 잘못된 감독이다 라는 게 확실히 오피셜이 돼버렸습니다 그게 오늘 중간 발표의 가장 큰 의미이지 않을까 에펀шего 어줇 데미지 너 너 너 아멘